아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오꺼풀 아 눈땜부 눈땜부 야 왜 문을 잠갔어 야 야 하네디 오롱 있어?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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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안에 있지?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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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진짜 불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왜 대답을 안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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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문 열어 말벅히 하지말고 자라 빨리 소리 다 들었어 야 뭐해 빨리 소리 다 들었어 빨리 문 열어 아줌모 문 열어 아줌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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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줌모 안에 있는거 아니었어? 어? 우리집 오지 말라 그랬잖아 아줌모 안에 문이 잠겨가지고 지금 이거 문 열거 내가 열차 이거 찾으러 갔다온거거든 안에 누구 있는거 아니야? 어? 안에 누구 있는거 아니야? 안에 사람이 왜 있어 어휴 안되겠는데? 아휴 해봐 내놓을게 아니 안될거 같아 아니 내놓을게 안될거 같아 누구 있는거 아니야? 안에 누구 있어 아니 문이 잠겨가지고 내가 우리집 오지 말라 그랬잖아 저 구두 어? 여자 구두있잖아 저걸왜 봐 열보냐고? 누구꺼야 저거 안에 있는거 아니야? 저거 내가 주려고 서프라이즈로 했어 아 열받게 하지말고 빨리 문 열어 아니 문이 안열려 내가 할게 빨리 아니 오늘 문 열거 같아 이거 사람 불러야돼 아니 내가 할 수 있어 아니 열어봐 아니 열어봐 장난치지말고 진짜 안열린다고 내가 오라고도 안했는데 왜 막 오냐고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 안열려서 안열려서 빨리 빨리 제출해 아니 안돼 안돼 너 뭐했어 남의집에? 아무도 없는집에 와서 뭐? 아니 아무도 안했어 아니 아무도 안했어 근데 왜 땀 흘리고 있어? 아니 문이 잠겨있으면 이상하잖아 누가 집에 문을 잠거나 사춘기야 뭐야 아니 문이 잠겼어 바람에 바람에 잠겼다는게 말이 돼? 아니 지금 그러니까 핸드폰이 열렸다 됐어 열었으니까 이제 가 왜 막아? 장난치는거 아니야 진짜로 왜 안열어줘 왜 안 보여줘? 아 방이 더러워서 보여주기 싫어 아 더러운거 원래 알아 아니 방은 왜 뭐 뭐 보면 뭐 뭐 문 열면 뭐 아이 그냥 뭐 찾으시는거 있으세요? 뭐 왜 찾으세요?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핸드폰 뭘 찾으시는거 있나봐 뭐 찾으시는거 있나봐 또 장난친거지? 뭐가요? 또 장난친거지? 아 일부러 저거 놓고 내 반응볼려고 했던거 아니야 아니야 아 장난칠거면 똑바로 치듬마 누가 속아 이거를 야 형님 왜 이봐 아니 아이고 안 속았다고 하기에는 지금 몸에 뚝배기 뚝배기 열이 많이 난거 같은데요? 아니 덥네 날씨가 너무 푹해졌어 더워 더워 저 구두 내가 일부러 너 발사이즈 맞춰 사온거야 아닌거 같은데 내가 뭐 속을거 같아? 이런걸로? 어차피 이따 카메라 돌려보면 너 다 나와 얼굴이 빨간거 보니까 지금 어디다 또 어디다 또 장난질 해놨어 근데 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? 지금? 어울려요? 이거? 두개